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 이한입니다. 이어서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비토일간 주간운세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후원해 주실 분들은 땡스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제게 후원금이 전달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먼저 볼텐데요. 여기 동그라미를 친 이 부분이 기토일간입니다. 태어난 날짜에 있는 중심축이죠. 우선 목요일까지의 흐름과 금토일 이렇게 3일 동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목요일까지는 기토가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전주에 이어서 파토가 약한, 신약한 기토분들께는 사실 이 기간이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거나 건강 부분에서 타격이 큰 분들은 다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그다지 좋은 흐름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지 도움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신약한 분들께는. 그러면 신강한 분들, 즉 화토가 강한, 여름에 태어나셨다거나 이제 이 화토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주관이 됩니다. 여러가지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구간에는 기토가 그토록 바라던 병화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병화의 도움으로 인해서 목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기토에게는 그동안 앞에 간목의 운동 때문에 충분히 밭이 넓어지고 희생을 하게 되고 굉장히 바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돌아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게 되면은 다음 주에도 그 영향권이 길게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 날짜 5월 16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 기사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병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의 상황을 기토가 상담을 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그들의 의견에 기토가 크게 또 끌려다닐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4시간을 또 희생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화요일 5월 17일의 경호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입니다. 하고 있었던 일에서 기토가 크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5월 18일 신미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고 이 미토라는 환경지는 관고지의 환경이 됩니다.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줘야 하는 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크게 확장이 돼서 보이는 날입니다. 좀 냉정해진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게 냉정해지시면 안 되고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야 되시고 각자의 이해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누구랑 다투지 마시고 가급적이며 그 사람의 시각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 다음 목요일 5월 19일 임신일 같은 경우는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돈을 쓸 일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먼 거리, 장거리 이동도 이날 생길 수가 있고요. 지출이 크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5월 20일 개유일 같은 경우는 현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주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아직 없는데 금전적인 어떤 기회라던가 대안이라던가 일적인 계약 서류에 싸인을 찍는 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 소만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오는 5월 21일 갑술일 토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고요. 이 술도라는 환경지 자체는 토의 입고도 이루어지지만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도 잠시 이렇게 압축이 돼서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마음의 여유가 드디어 생기고 넘치게 되고 또 시도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꾹 참았던 일들 쇼핑도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부터 기토가 움직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시게 됩니다. 부딪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5월 22일 의뢰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편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직 환경의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게을러지고요.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미루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음 기한으로 일처리 자체를 보류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경금이고요. 목요일까지의 흐름과 금토일의 방향이 다릅니다. 우선 목요일까지의 이 흐름에서는 경금이 전주에 이어서 경금이라고 하는 기견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금이 약한 신약한 금을 가진 경금분들께는 이 구간이 도움이 돼요. 그래도 짧지만 목요일에 들어오는 이 상황이 여러가지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거나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금이 강한 이 경금분들 즉 신약한 반대죠. 신강한 경금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은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설이나 시비가 생길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이제 5월 20일 금요일부터 토일 이렇게 3일 또 다음주로 이어가겠지만 경금이 병화에게 여기서는 편관이죠. 이 편관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역시 어떤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강분들은 이어서 구설 시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다려왔던 결실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5월 16일 월요일 기사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해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 되고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또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나 일을 시작하게 되는 흐름이 이 날입니다. 이제 화요일 5월 17일은 경호일이 들어와서 이견이 청관에 그리고 정관이 지지해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정금이 놓이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변수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시시각각 내가 살펴보고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화요일이 흘러가기 때문에 다소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통신장애가 생긴다거나 전산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화요일에 어떤 장애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통신장애나 전산장애 그 다음에 5월 18일 신미일 같은 경우에는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경인이 지지해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금이 놓였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모거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라서 재고지 환경도 이때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경금분들께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하극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조직생활에서 좀 보수적인 조직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 운의 영향을 좀 세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금분들이 당황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하극상 가까운 이 겁제에 해당하는 분들의 무례함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5월 19일 임신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해 들어와서 벌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또 꽤 많은 사람들에게 경금분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해지겠죠. 이제 5월 20일 개요일은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해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가사락에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다치는 게 아니고 개요다 보니까 내 판단이 맞다라고 확대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과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해왔던 일이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또 연차가 더 오래 쌓이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근데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늘 하던 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의 의도와 다르게 정말 엉뚱한 곳으로 핀트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20일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부상이나 어떤 큰 실수로 확대가 되는 날 그리고 나조차도 일이 크게 너무 나의 능력을 과신해서 너무 일이 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이제 소만절기가 들어오는 토요일 5월 21일 갑술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편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쇄지 환경에 경금이 놓인 날이고요. 이렇게 또 보시면 이제 술토라는 환경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고요. 또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됩니다. 관인이 소통되지 않고 여기서 묻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 다음 5월 22일이죠. 을해일은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흑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경금분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고 또 살펴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금일간이고요. 목요일까지의 흐름과 금토일의 흐름이 다릅니다. 우선 목요일까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신금이 전주에 이어서 경금에게 즉 겁제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 됩니다. 금이 약한 분들에게는 대체로 주중에 흐름이 좋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이라고 하고요. 이분들에게는 대체로 손해가 되지 않고 또 기회들이 많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금이 강한 분들은 다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비나 구설이라던가 또는 다수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분들께 조금 드려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관이거든요. 병화를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은 다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신중하게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던 일을 계속 잘해야 되는데 번역 도움이 안 되는 다른 대상에게 집중을 하게 된다거나 또 쓸데없는데 돈을 쓰게 된다거나 또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강요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사일입니다. 현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모든 일들이 속도가 느리고 더뎌집니다. 진전이 잘 안 돼요. 지체, 지연 생각도 많아지는 하루가 됩니다. 5월 17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경호일인데 겁제가 정관에 들어온 날이고요. 선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경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어서 잡일이 엄청 많아요. 하셔야 되는 일 중에서 내일이 아닌데 아니면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탁이 들어온다거나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막 내게 일을 던지는 말 그대로 입복이 많은 날이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5월 18일 신미일인데 비견이 선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쇄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제는 개고지가 되겠죠. 이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니까요.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신미일은 철저하게 일적인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5월 19일 임신일이 들어오고요. 상관이 선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 본인을 너무 지나치게 낮추게 되고 지나친 겸손이 이어지고 나를 낮추게 되니까 그리고 지나친 양보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그냥 거의 다 주는 거예요. 내 사무실 써. 아니면 내가 휴가 양보할게.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 지나치게 낮출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하극상이 벌어졌는데 이걸 그냥 참아서 넘기신다거나 너무 참는 것도 그다지 좋지는 않죠.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20일 금요일 개요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일이 선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추진력이 좋아집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것처럼 아주 밀어붙이고 시원시원하게 추진력이 금요일에 어떤 일을 약속을 하시게 되고 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또는 화상일을 하게 되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이 신금이 중심 역할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소만의 절기가 들어온 이 작은 절기가 들어온 갑수리 토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가 청간에 이렇게 딱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정제정인이 뜬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술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도 입고가 돼서 관인이 모두 묻히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 신중함이 떨어집니다. 우선 조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신중하지 못하고 덤벙거리게 되고 또 신금분들이 실수를 이래저래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늘 잘하는 신금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신금 아이가 어머니에게 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5월 21일에 어머니가 그걸 알아채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혼날 수 있는 제대로 어떤 적기가 될 수 있죠. 5월 21일 의뢰일은 편재가 청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데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나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 어떤 장소에 가게 되어서 실속이 떨어지는 지출을 하신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이 일요일에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모두 신금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어떤 행동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대상이 그다지 나를 반기지 않더라. 처갓집을 방문하셨다거나 아니면 내 친정집에 내가 이날 힘들어서 그냥 엄마 얼굴 보려고 갔는데 거기도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반기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의 운사를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수가 목요일까지와 금토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 목요일까지는 임수가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넘어오는 기운인데 금수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신약한 분들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또 내 뿌리가 튼튼해지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강한 분들, 기본적으로 금수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먹고사는 부분,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임수가 병화라고 하는 편제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간이고 다음 주까지도 그 기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어져요. 새로운 이제 이동이 생기거든요. 병임이 서로 이제 서로 극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되고 새로운 이동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날짜 5월 16일 기사일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현재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환경이 크게 바뀔 만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사업장이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소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크게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5월 17일 경호일이 들어왔어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입니다. 오늘 약속들이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잘 지켜지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이 제가 언제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돌린다거나 또 황당한 일도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이행이 잘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 5월 18일은 신미일인데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 미토라고 하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모고의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입고가 되죠. 그러면 본인에게 과감하게 내가 투자를 하고 지르게 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방송용으로 좀 부적절한데 질러대는 날이에요. 과감하게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한다거나 평상시 사고 싶었던 나만을 위한 선물을 살 수 있어요. 과감한 투자.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가신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목요일 5월 19일은 임신일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비견이 정관에 현인이 지지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도움을 주는 어쨌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는 친구 또는 인맥 이런 분들과 즐거운 만남 다가회 또는 커피 한잔 하시게 되는 만남이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개모임을 하신다거나 오랜만에 동창듣길이 만나서 맛있는 한정식을 드시고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5월 20일 개요일은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준비해왔던 일들을 과감하게 펼치고 홍보하시게 되고 또 추진을 하시게 되는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5월 20일에 소만이라고 하는 작은 절개가 들어온 갑수릴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솔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관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관이 모두 여기서 입고가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처음 생각했던 의도나 계획 자체는 좋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가 될 수가 있고요. 일단 친구들이 멀리서 놀러와서 내가 이제 안내를 해줘야지 싶어서 핸들을 잡았는데 오늘 너무 가는 곳마다 문을 닫거나 가기가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친구들이 원래 의도했던 그런 식도라 여행을 하지 못하고 좀 실망스러운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임수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말다툼 그래서 좀 속상한 날이 될 수 있어요. 토요일이 그 다음 의뢰일이 들어온 일요일 보겠습니다. 5월 22일이네요. 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건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데 안 해봤던 일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하녀 나는 경험도 없어요.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하게 돼요. 아니면 영원히 안 가봤던 제3의 장소를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길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좀 어렵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그런 장거리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출타할 일이 일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주 동안은 운세를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일간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의 흐름과 금토일의 흐름이 다릅니다. 우선 목요일까지가 개수일간 입장에서 정금이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전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금수가 약한 분들을 저희가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께는 오히려 이제 기회적으로 좋은 일들 유리한 일들 내 노력보다는 다소 좀 더 유리한 상황들이 일어났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 구간 동안 그런데 금수가 강한 분들은 신강사주라고 해요. 이분들은 이제 이 경금이 아무래도 철본을 좀 더 보태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설이나 시비라던가 또 다소 본인이 하기 힘든 버거운 일들이 아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까 욕심 때문에 또 그런 운적인 덜어내줘야 되는 부분에서 떨어지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화가 들어옵니다. 바로 정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계수가 이제 버티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음주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6일 기사일이 월요일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귀찮아집니다. 다음으로 일을 미룬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부탁을 한다거나 귀찮아지고 책임감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5월 17일은 경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하고 있었던 일 또는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 이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수가 생기고요. 그 다음 수요일 5월 18일은 신미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는 식상에 해당하는 모거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계수일간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냉정해지는 날입니다. 이 수요일에. 그리고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 있다면 윗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 상당히 줄어든 계수가 혼자서 일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이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냉정해진다는 거 그리고 윗사람의 도움이 없다는 거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 목요일은 5월 19일 임신일이 들어왔는데 자 겁제가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바로 사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는 하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도 그렇지만 목요일도 상당히 외로운 고독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양보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 5월 20일 계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경지 환경에 이 계수가 놓이게 됩니다. 계수일간이 챙겨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날이에요. 이 계유에는 정밀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일이 많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소만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오는 갑술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인데 쇠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또 술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 자체는 재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반성에 해당하는 토해 에너지도 입고가 됩니다. 재고가 모두 묻힌 날이죠. 이렇게 되면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 감목의 영양 덕분에 식산과 유통이 되어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득이 올라오는 상황으로 좋은 일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 5월 22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하루 차이로 또 달라지는데 의뢰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지만 이게 감목을 끼고 있는 해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겁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인데 한눈을 팔게 된다거나 운전은 평상시 잘하시는 계술관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타거리에서 한눈을 팔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랑 부딪힐 뻔 한다거나 또는 킥보드가 지나가는데 그 자리를 좀 거리를 두셔야 되는데 한눈 팔아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운전 중에 아니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분실이 분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오늘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땡스 버튼 잊지 마시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네이버 카페가 열려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가입 승인 받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가입 인사 써주셔야 되시고 영어 닉네임을 반드시 한글로 고쳐주셔야 제가 등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 운세는 아직 안 올렸는데요. 7월 운세도 조금 일찍 올려볼게요. 요청상이 좀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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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